그래서 난 지민이 입었던 그 옷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옷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한복을 만들고 있는 한복쟁이 황 이술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런 옷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생활한복은 생활에서 입는다 라는 뜻처럼 예복이 아닌 일상생활용으로 만들어진 한복이에요. 전통한복은 실크나 좀 더 부피감이 있는 이런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면 생활한복은 세탁기로도 빨 수 있고 그냥 물세탁을 해도 되는 일상에 가까운 소재들을 썼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스타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길이가 좀 짧다거나 입는 방식도 단추나 지퍼를 이용해서 쉽다거나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복에 피를 타고났다. 한복을 제가 딱 너무 매력적이야 이 옷 하고 느끼게 된 게 스무 살 때였거든요. 대학 축제 때 코스튬 플레이를 다 같이 동기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골랐던 옷이 한복이었는데 왜 제가 한복을 골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복이 되게 예뻐 보였고 저런 한복 내가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입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고 친구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또 다른 사람 같아 오늘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서 한복의 매력에 좀 빠진 거죠. 그때부터 한복을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 가서 안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한복 했었잖아.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한복 짓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복에 그렇게 무슨 DNA처럼 끌렸나? 이런 생각이 이거 유전이다. 어 유전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협찬을 해주실 수 있나요? 누구시죠? 뭐 이렇게 했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주 함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방탄소년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엄청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프로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을 좀 추천해봐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끊고 이제 연결을 해드렸고요. 사무실에 얘기했죠. 방금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알아? 누군데요? 방탄소년단. 말로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디자인을 이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입는다는 거는 꿈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무대, 컴백 무대를 제가 봤을 때에도 와 멋있다. 내가 혹시 이렇게 참여해볼 여지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방송을 딱 보는데 그 시상식 무대에서 딱 입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 무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아 저런 게 한국이 부채충이라는 거구나. 저게 사다탈이라는 거구나.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한국을 알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동안 좋아서 잠을 잘 못 들었던 것도 같아요. 사실 아니에요. 다 담겼어요. 아 그래요? 전통 한복은 유행이 있긴 있지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소재라든지 색감 이걸 표현하는 모양이나 디테일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요. 생활 한복은 그래도 생활 속에서 입다 보니까 전통 한복보다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에요. 이 치마의 밑단을 보시면 트렌드에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지난 시즌의 밑단에 이렇게 셔링을 달아서 좀 더 이렇게 퍼피한 느낌을 주는 이런 디자인이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SFW 마치 일반 패션에서 하듯이 똑같이 시즌을 나눠서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 시즌에 한 100여 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소창이라고 하는 옷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 소매가 좁고 이렇게 일자로 뻗은 외투를 일컫는 옷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트가 있어요. 이 코트가 디자인이 좀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도 받았고 샤이니의 태민 씨가 또 입어서 이슈도 탔었고 저도 많이 입는 옷이에요. 제가 겨울에 맨날 맨날 입어요.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 예쁘다고 하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다음 시즌 테마를 아미라고 정했거든요. 이번에 대치차를 봤는데 너무 영감히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통 군인들이 입던 군복을 또 모티브로 해서 방탄소년단이 입는다면 이런 스타일을 입지 않을까 하는 약간 스트릿 느낌이랑 융합해서 짜고 있어요. 옷은 뭔가 DDP 앞이나 이태원이나 힙한 홍대 거리에서 입을 법한 약간 그런 느낌의 한복 한복은 저의 밥이에요. 밥 밥을 먹었을 때 기운이 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천이잖아요. 한복은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온종일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정도로 저는 한복에 정말 빠져서 살고 있고요. 한복으로 위안도 없고 용기도 없고 비타민 옷장을 샥 열었을 때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르잖아요. 보통은 오늘은 티셔츠를 입을까? 블라우스를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저고리를 입어볼까? 이렇게 스며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하나의 옷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길 가다가 이런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우와 멋있다. 한 마리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멋진 옷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주신다면 입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끝!